어디보자, 캐논벌로 가봅시다 아 깜짝이야 이C 잠입 에어십에 잠입하기 비행선을 잠입하기 너무 죄송한데... 오이고, 결국 날씨가 Final Decided To Wake Up! You been quite elusive. But your skills make you worth the catch. You'll be perfect for the job. We've been having some issues with a group of thieves known as the Top Hat Clan. We know they're guilty. We just can't pin them down the crimes. You'll be goin' into the asshit to bring them down. I don't need to remind you that we've got you... on several charges. Attempting robbery. Breakin' yourself out of prison. 퐁신 것도 걸렸어? 바로 옆에서 날고 있는데 의심 안해? 자, 총 4가지의 선택지로 저기에 잠입을 해야 되는군요 탑헤치라는 범죄 조직단이네요 어디 보자 캐논벌로 가봅시다 아 깜짝이야 이씨 덤비래요? 그럼 레이저지 아이 미친 반작용의 법칙을 잠시 깜빡했다 미사일 앗 의자 팽 의미가 있음 오오 포허라오오 스파이크! 뒤지는 건 똑같잖아 탈출!! 미하니 더어씨 어? 문이 닫히고있어 안 돼! 뭔진 모르겠지만 앗 히히히 으흐흐 아아이아아... 그렇다면 워프?? 오 깜짝이야 네? 뭐 얘 왜 이 상태가 왜이래? 여러 차원을 거쳐 와 가지고 뭐 굳은거야? 앗! 못눌렀어! 콩콩콩! 이걸 왜 먹는.. 앗! 앗, 더러워. 뭐야, 얘는 어떻게 올라왔어? 아,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쟤는 도착을 했고 나는 오면서 다리가 무너진 거구나. 로켓점프! 반대야, 임마! 아니네? 네, I've got you. 칼. 요요. 칼은 너무 위험하니까. 요요로 상대하자. 어, 무서워. 굿즈. 불똥이 있나, 불똥이? 엥? 내가 이겼어? 경험치 얻었다. 뭐지? 이렇게 간단히? 글라이더. 제트 부츠. 비스워브는 뭐야? 이거 해보자. 이렇게 먹는 게 많아? 오. 앗! 아, 징그러워. 약간 보충제 뭐 이런 건가봐요.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글라이더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신발로 해보자, 신발. 아이고, 이럴줄 알았다. 아이고, 이럴줄 알았다. 클라이더. 그치. 제일 무난무난하죠. 엽, 엽. 잡았어. 얘만 보스여서 모자가 두 개야? 배신하려고? 아아. 절반으로 나뉘는구나. 배신을 하거나, 그냥 따르거나. 어, 배신해볼까? 얘 약간 불쌍한데? 미사일로 조져버리자! 빛나갔다. 안 돼에에에에! 야! 저렇게 커다란 비행선이 저거 몇 대 맞았다고 떨어지냐? 더미. 인형으로 낚시. 낚였다. 어 내가 보스가 됐네? 대박 타펫에 보스가 됐어 간지 아주 좋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배신을 하지 않고 탱크는 뭐야 아 탱크로 탈출 탱크 약속 지키는거야? 오 대통령이 보낸거네 말쏘 오 이렇게 탈출이군요 말쏘 그니까 전과기록 말쏘 어 사면 재밌네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패러슈트로 어 아아 으하하하하하 어우 야 무서운 엔딩이네 이거 어 불쌍해 어 이제 자 칼 마법 얘 반사썼는데?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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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도구! 이럴수가 전기톱으로 썰었는데 죽지 않다니 뭐야 왜이래제 어? 이겼어? 죽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럼 아까 요요로 가서 우리가 굿즈를 했었었잖아 배쉬로 가보자 데미지가 형편없구나 끄아아악 한번에 죽었어 PSI PSI가 뭐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결과는 다 갔네요 죽는거 디펜드 막는다 막아도 소용이 없는데요? 흐흐흫 계속 때리는데? 그냥 싸운다! 맞짱! 데미지가 형편없군 폭탄! 아이고 벨붕이다 벨붕 블리츠 안돼! 너 죽는다고! 아아아악 오케이 다 맞다 여기서 로봇팬츠가 있네요 오! 어디..어..어디까지가? 메탈 밴드 에? 내가 초능력을 이용해서 비행기 날개를 꺾어버린거야? 가만히 있어봅시다 뭐 당연히 깔려죽겠죠 탈출 말고 부스트! 짜아아아아악 오케이 아까 캐논벌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플건 아이씨 아이씨 멀쩡히 또 사라 돌아왔네 조이 버저 이게 뭐야? 오오 어? 다같이 죽는거야? 이건 뭐죠? 설마 장기 으응 기다린다 열릴때까지 기다려? 응? 오오오오오오 똑똑한걸? 여기 열쇠가 있어 근데 열쇠는 집을 수 없고 환풍구, 엘리베이터, 컴퓨터가 있네요 컴퓨터 해야지? 빨리 야동 자자 야동으로 협박하자 뭐지? 게임 문명하고 있어?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해보자, 엘리베이터 뭐지? 아 이거 탈출선이었어? 한풍구 포잉 엄청 커다란 누비가 있네 이건 뭐야? 젤리야? 이게 왜 있는거지? 엥 와 너무 잘 그렸다 포잉하니 이게 뭔데? 현실적으로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텔레포터는 나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 먼저 보자 엘리베이터 그래 이번엔 또 어디냐 날아! 뭐지?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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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비행선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안그랬으면 난 그냥 바로 낙사였는데 빠르게 앞으로 탁 피해가지고 내가 이동이 된거야 이건 뭐지? 무슨 장갑인지도 모르겠네 마법사의 마법 걸 해킹 프린트가 왜 있는거야? 이게 된다고? 이번엔 보스를 데리고 오는게 아니라 보석 탈취인데? 크기를 작게 해보자 와우 걸렸다 걸렸다 그 와중에 도벽이 도져가지고 또 와우 폴아웃 방어구야 거북이 등껍질이지 이럴땐 오 살았어 갈렸어 역시 암호가 짱이잖아 갈려라 어어? 오오 역시 오오 뭐야 피지컬까지 올라가는건가? 오오 오오 대가 와 아직도 살아있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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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뭐야 이건 또 혼돈 레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저지선인가? 프로토타입 간다 오오오 오끼고 오예 오오 오구 오오 아니면 턱백클랜은 희스트리가 될 것 같다 쉿 쌓았나 제껍니다 어? 그 사이에 탈취했어 저 가보세요 어디? 어디 캣닌? Let him go What? We got what we came for He's not worth the trouble He's not worth the trouble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엔딩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범죄 사면은 안됐군요 얘는 뭐가 이렇게 돈이 계속 필요할까 주인공은 그 와중에 또 올바른 거 고른 거 무엇 이건 아예 지워져있네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에러 났는데? 데이터 복구 중 뭐길래 아 뭐야 고장 났어 쓰읍 겁나 기대했는데 D.B. 어어하아 허어어 어머 어어어 아무것도 없어 L. Cut. kg sk8t 에에에엥 Verf백 Protestant 다시 킹스맨 우산 뭐야? 개소리! 여기에서 작아지는 거 말고 이걸 끌고 가봅시다. 뭐야 뭐야 아하하핰 뭐야 귀여워 중려권 중려권 아 여기에서 보석이 떨어졌구나 세상에 무작정 기다린다 폭탄 폭탄을 못봤죠 안됐네 한번 보자 와 근데 이거 루트가 아 3개가 끝이야? 그러면 이건 실패겠네? 그지 아닌데? 아니 와 루트가 4개야 이번편은 분량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건 좀 짧네요 한 이, 이쪽 루트로 먼저 가봅시다 제로포인트 에너지? 뭐 염력같은건가? 일단 철구 아이고 이 붕 뭐야 살아있어 게임오버가 아니야? 에어? 에어? 베이크다 이 병신들아 어 아하 총 올라가는거 봐 아하 아하씨 까비 이게 끝이였네 여긴 아예 없는거였네요 흫 위로 잠입을 하는거지 노크 난 신사니까 까비 진짜 열어주는줄 알았네 C4 오 아우 왓 더 흐흐흐흐흐흐흐 산성 아으으으아아아 청소기 청소기 대박 뭘 삼킨거야 아 정찰병과 뚜껑을 삼킨거구나 어 정말 강력하다 그 아 아 위장 풀 그리고 트랜스 디멘셔널리자 차원을 뭐 어떻게 하는건가 봐 이거 해보자 하 또 사용설명서 읽어서 뭐해 어차피 게임오버인데 끝 끝 1차원으로 바꿔버렸네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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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기로 통하네요? .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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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어 살았다 구오오옷 원격 조정으로 해서 문을 여는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이 있네 근데 쟤 문 여는 방법 모르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보자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한번 해보자 뼈를 녹여? 뼈를 녹여? 아아 대기 덩립 아 부전이 들려가지고 뒤에 솔이가 들려서 돌아본거구나 닌자스타 God bless baby 부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놀래켜 주자 아핰핰 scan ださい 쓰 갈늨 갈roe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 동물 소리를 내게 해줘 전원을 내려줘 전력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해줘 니 도움 따위 필요없어 필요없어 야아악 죽었어 아하하하 아 너무 리얼하게 죽었어 필요없어 동물 소리를 내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죽겠지 뭐 전력을 내리면 비행선이 추락할테고 한번 해보자 이럴 줄 알았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전력을 흘려보내면 조용해지겠지? 좋아 호 wiem 전력을 저기로 보내서 저기가 전기장이 되버렸어 잘갔다 바나나폭탄 아니...야 이러면 상권탄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잠자는 가스 밀어내는 힘을 내는 총인거 같애요 오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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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오 대박 컨트롤 봐 이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체포가 됐군요 나쁘지 않군요 노말노말 하이 여기서는 발로 쳐 그놈의 팔콘 펀치 킥은 도대체 왜 있는거야 자 여기서 아까 뼈 녹이고 마인드 컨트롤 했고 게 틀린건 다 죽었어 리모트 액세스 원격 어? 뭐 저게 저런게 있냐 여기서 플랫폼 다리를 만든다 무중력 풍선 업 업 업 아야 죽어가고 있는데 무서워 아까 풀로 잠입을 했잖아 변장을 해보자고 오 오 개친절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오케이 다 봤군요 복지가 아주 훌륭한 곳이었군요 탑펫 자 돌아왔습니다 풀링 더 컴플렉스 저번에 플레이 했었던거 이번에는 한글로 플레이하니까 더 재밌겠지? 보내보자 아 아멘 뭐 아 뭐 뭐 뭐